네 번째 이슈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. 저도 그렇고 누구나 멋지게 또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걸 꿈꾸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한국에서 운전을 가장 잘하는 연령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은 6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저는 이게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뭔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다가 아닌가 봅니다.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된 걸까요?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했는데요. 이게 한 모빌리티 업체가 자사 앱을 통해서 500km 이상 주행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나이대와 성별에 따른 운전자 평균 운전 점수를 종합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. 그랬더니 평균 운전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다고 하고요. 운전 점수 80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80점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또 여성 중에서는 60대 초중후반대 운전자 점수가 79점대를 기록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. 전체 운전자 그룹 중 가장 운전 점수가 낮은 그룹은요. 의외로 20대 초중반 남성이었는데 전체 그룹 중에 유일하게 60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젊었을 땐 피가 뜨거워요. 질주 보는 것 같은 게 좀 있거든. 위험하죠. 위험하죠. 그런데 그게 경험도 쌓이고 이러면서 자제가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중장년층이 그렇게 높게 나왔고 계속 지속됩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성별 차이가 좀 있는데요. 남성의 운전 점수는 20대 초반에 가장 낮았다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점점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다가 또 다시 운전 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은 2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꾸준히 이렇게 차분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는요. 항상 운전은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도요. 네. 잘하는 운전이 아니라 항상 안전운전,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당연히 조사 결과일 뿐이고 자기 운전 능력은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60대가 되면 다시 또 묵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은퇴하잖아요. 그럼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그 묵한 마음이 생기면. 그 마음으로 운전을 잡으면 안 되죠. 그럼 안 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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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죠.